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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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교 앞 문방부에서 팔건데 너는 하나밖에 없다고 어 난 개구리 밖에 없어 구경만 할게 뭐 재밌는 그럼 제 오뚜기는 이거예요 꼬발뚜기 아 뭐 뭐 어 귀엽네 내 오뚜기는 핑크 펭귄 으 으 내게 더 귀여운 것 같은데 취소 잠깐 내 검정 펭귄 어때 검정 펭귄 오오 귀엽네 그래 그럼 아 아 나도 써요 으 으 꼬마가 뿌 5뚜기 2개 득템 뿌 2개 랑 바꾸다니 뿌하다 다음거리는 저는 이거예요 우주인 뿌 오 우주인이다 그럼 전 이거요 핑크고양이 아 핑크고양이 뭐야 나 핑크도 좋아하고 고양이도 좋아하는데 아 그럼 승인 승인 뿌 나도 승인 뿌인 뿌 하 귀여워 윙크하고 있어 핑크고양이 뽈뽈뽈뽈 우주인 좋잖아 아 아 뭐 쫀 Walmart Cannon 또 가꾸 넣을 수 있는 방법 억 Hack 또 낼까 이렇게 확인 body 난 끄 야 너는 그거 알아 어떻게 거래보다 더 스릴 있고 재미있는 것 brethren 인정 Jonathan 낚아 보 JE意 LANG 할걸 뭔데 뭔데 이 약통 위에 너네 오뚜기들 잠깐만 오뚜기들 이렇게 올리고 알까기처럼 쳐서 떨어지는거 오 나 알까기 잘하는데 그래 한판 해 그럼 나도 같이 해도 되는거지 너 뭐 오뚜기 있어? 어 하나 있어 난 이걸로만 게임할게 그러든지 안 나면 진다 가위바위보 아 예스 오 이겼다 이겼다 나 먼저 나 짜증나 야 안 나면 진다 가위바위보 나이스 난 2등 3등 뿌 잠깐 너네 오뚜기 걸고 이 정도 걸거지 내꺼 나 한다 맨 처음에 내 오뚜기 여기 올려놓고 내 오뚜기를 먼저 깔 수 있어 하나 둘 셋 이거 다 내꺼 으어? 하하 아이씨 뭐야 다 가져가잖아 이씨 아하하 안녕 반가워 난 새로운 주인이야 아하하하 남은거 다따가있자라 으 으 으 으 으 아 아 해보지도 못하고 다 뺏겼잖아 어 자 여기 너가 좋아하는 꼴벌이랑 핑크 고양이 줄게 으 그래서 다 뺏겼잖아 아 그럼 이거 다 걸고 다시 게임 하자 좋아 으 이번엔 내가 이겨지겠다 오키님들 오뚜기 까기 2탄 기대되시는 분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가 3천개 이상이면 오뚜기 까기 대결 갑니다 내가 다 딸거야 그렇게는 안될걸 좋아 오늘도 신나게 오뚜기 거래하고 오뚜기 까기 놀이하기 대성공 뽀이뽀이뽀이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새처럼 산 산